와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. 가다보니까 선두그룹이에요 선두그룹 선두그룹입니다 오늘도 18요가니에요 번코스에서 갑니다 하니님 이바이커 나오셨구요 저는 구라뽕 1%입니다 이바이커 하니님 백마님 요새 승승장구 반바지 바꿨어요 백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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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필님 좋아요 좋아요 완벽한 선곡을 해버렸습니다 비켜줘 선곡했는데 애가 왜그래 아빠 이제 큰일났어요 또 어필님이랑 붙으면 혈액의 깨갱이에요 됐소 어 뭐야 저거 봐 괜히 무슨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 같아 어제는 점자난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떠들질 못했는데 오늘은 어 아 아깝다 이야 들었구요 한 칸만 올라가도 대성공인데 이리 선수 이리 선수를 요즘 뭐 호피 아니면 되는게 없다고 동그리 선수 됐다 에이씨 발이 안맞았어 아 아 아 박자가 안맞았어 자 이리 선수 아직 성공 못했어요 이리 선수는 술을 못마셔요 이리 선수는 술을 못마셔요 무거운 선수 동그리압박 산산산 돼지 중 한명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정말 성공할꺼이 성공 아 없어 없어 아 어 속도 내고 있어요 마치 부잉 부잉 코스 이바이크 도전합니다 이바이크 코스입니다 여기는 과연 그 중 부잉 부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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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수가 했어 부잉 부잉 코스 하하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하하 하하 영리한 플레이로 성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어필님 동그리압박을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출발했어요 좋은 작전 아 조금 더 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 오 영리한 플레이로 또 나왔어요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가운데로를 공략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통파들은 이렇게 가야되는 거고요 네 성공입니다 산산산의 묵직한 동그리압박 뚱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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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됐어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좋지 와 뚱띠 뚱띠 아하 모양새 겁나 빠집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어 필름 좋아요 넘어왔어요 됐어 필름이 백마 선수 백마 선수 작전이 좋아요 넘어왔어요 하나만 더 성공하면 됩니다 오 나이스입니다 나 백마야 되겠습니다 나 백마 오 대문의 영광입니다 백마선수가 거의 모기 수준으로 오 좋아요 서툭 된 거야 백마보다 실력이 한수 딸립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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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동그리 선수 이번에는 저 나무를 되게 사랑해요 이 나무를 너무 좋아하네 오 성공입니다 동그리아빠 나 아까 성공한 줄 알고 안찍었어 잠깐만 뭐야 좋아요 이번에 이번엔 좋아요 좋아요 아 발을 왜 참 좋았는데 그니까 주님 드디어 오 실력이 나오긴 아 배갔어 배갔어 뭐해 아프리카 왜 잡는거에요 동그리 선수 좋아요 어 뭐야 오 잘 들어갔어요 오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살리고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어렵게 했다고 대단합니다 훌륭하신 분 오 좋아좋아좋아 정통코스로 난이도 높은 구수로 통과했습니다 동그리아빠 아 이거 돼지들의 영광이에요 간만에 삼각건대 1위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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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선수는 포킹 아니면 되는게 있습니까 고수코스를 성공했습니다 고수코스를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신 분 안녕하세요 선수 오 이게 웬일이죠 어 점점 잘타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동그리랑 투더리야 투더리 어 좋아요 좋아요 아그루 깡으로 살렸구요 원성은 100%잖아 오 좋아 이건 뭐야 이렇게 쉬워요? 고수들 가는 곳으로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요것으로 99%네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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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 이 마이크계의 자존심 오 좋아 와 아이씨 저거 이 마이크 이 마이크고 저 마이크고 기술이 좋아이지 아 괜찮아요? 좋아 좋아 많이 흔들려 많이 흔들려서 예 여필이는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곳으로 갑니다 아이고 아 빨리 오늘 안되네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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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오오 예 아싸 아 아까 나랑 비슷한거지 ㅋㅋㅋㅋㅋ 본인이 본인 무게를 못 이겨요 ㅋㅋㅋㅋㅋ 미치겠어 아 갑자기 이렇게 걸리지 자꾸 지난날부터 아 떨어뜨렸어요 오 떨어뜨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잘 통과했구요 아 아 아 맛있어 아 동그리 선수 오늘 되는거 없어요 묵직한 선수 많이 흔들리네 좋아요 오 나이스 좋아요 그 그쪽으로 고수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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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안정적으로 들어왔구요 현재까지 좋아요 현재까지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 아 배나물었네 장마선수 열기가 아 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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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번엔 좋아요 칭찬을 못해요 이 바이크 이 바이크 오 나이스 됐어 오 이 바이크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에 웃음 아 좋아요 옳지 옳지 아 여기서 19분 코스 아 아 아 아 잘 19분 코스 좋아요 필름 영원에 좋아요 오 좋아요 깨끗하게 성공했구요 요거까지 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 좋아요 아 이 바이크는 유행을 줬어요 이 바이크는 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꺼가 낀 방구 잖아 그럼 이 바이크 하느님 이 바이크는 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생각이 많아요 이리 선수 아직도 성공 못했어요? 그렇습니다 이리 선수 짬뽕스 부쌩 그림 타려고 그걸 넘겠다는 작전이에요 지금 야 포핑이 너무 오래돼서 1초라도 더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? 됐어 좋아요 이렇게 꺾었으면 아주 그럼 헌일이야 아니야 저걸 넘으면 되는데 헌일은 아니였었는데 실력이 안되는거죠 짱 뭐 そして chten 두 wiring 히히히히히히 이리 선수 영상에 1초라도 더 나오려고 네 괜히 호핑을 해요 안해도 되는거죠 넘어가도 되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ㅎㅎㅎㅎㅎㅎㅎ 쌤풍 되겠습니다 100만 선수 아깐 거는 뭐지 그럼? 아 least 왜 여기가 이거 내는 거 봐 말하지 않아 소리 다 걸리네 지금 성공 못했어요 어 좋아요 콕픈 안했어 좋아요? 콕픈 안 나와요 맞쥬? 맞쥬? 성공입니다 동그리 아빠는 왜 이래요? 잘 올라왔어요 잘 꺾었구요 닫어? 아퍼? 아프지? 아프지? 자 여기도 369 코스인데 제2의 369 코스 잘 올라왔구요 아직 몰라요 성공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간문 여기서 꺾기가 사실 까칠하죠 동그리 아빠 되는거 없어요 왜 이래? 아 고드랍게 올라왔어요 좋구요 천천히 꺾어야 돼요 아 천천히 꺾어야 되는데 오 좋아요 오 오 오 오 오 동그리 아빠 동그리 아빠 목직한 동그리 아빠 한 템포 죽이구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오 오 오 오 과연 이 바이크는 어떨까? 이 바이크는 뭐 이런거 여기 꺼는거죠? 오 오 그대로 오 오 그대로 올라가 오 오 오 아 답답해 오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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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올라왔어요 뭐죠? 미치겠네 좋아 좋아요 아 발이 걸렸어요 오! 오! 될 뻔했어 됐어 됐어 좋아 그렇지 꺾어 앞으로 당겨 범죽 약물국 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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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좋아 반응성이 있어요 좋아요 잘 올라왔어요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고요 여기까지 반응이 이 바이크 개의 자존심 오! 좋아 오! 좋아 오! 오케이 그리고